안녕하세요. 쏘다입니다. 오늘은 모듬전이랑 골뱅이소면 준비했습니다. 이 조합에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막걸리랑 같이 먹어볼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마칼리 엄청 오랜만에 먹는다. 골뱅이 송영! 양념이 너무 맛있다. 새콤하고 양념이 맛있다. 새콤하고 찹쌀떡. 새콤하고 양념은 맘에 담가서 먹기 전에 Sven, 새콤하고 탱탱. 진짜 비닐까. 새콤하고 이걸로 수육이 poni. 이건 뭐지оль죠? 그치? 새콤하고 밥도 먹어야지. 이걸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치킨을 넣어줘서 먹으면 발 Warsaw 강 Wenn input. 너무 맛있다 매콤하고 매콤해요 동태전 동태전 동태전에 수면 이쁙 도말로 이 동태전 도말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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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한 번 더 먹었을때까지도 더 맛있다... 뭔가 막힌다... 그거는 매일 맛있었을때까지 먹어야지... 저한테는 너무 맛있다. 저는 매일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맛있다... 신선한 맛! 역시 매일 먹으면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품알레 바삭하게 먹으며 부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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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다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희생한 맛 오잉 고추냉이 그리고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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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가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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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ing 고추냉이 계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매워 매워 아.. 마컬리 두병채 두병 여러분의 닭다리 모두 두병 준비되네요 estimated 두병 갓집 계란 오징어 너무 맛있다 , 불닭은 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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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하아 계란 오늘은 모듬전이랑 골뱅이소면 막걸리랑 같이 먹어봤는데요 전을 골뱅이소면이랑 같이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막걸리가 완전 술술 넘어가고 완벽한 술안주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